유익겸 안녕 좋은 아침이야 찬랑 아니에요 이 섬 고양이 개많아요 지금 내 주변 감싸고 있어요 아 저기요 와 바로 오는구나 역시 사는 법을 알아요 안 된다 안 돼 아 애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애한테 해줄까 무서워 아 아 경계하는데 아 너무 충격이하네요 애 뭐지? 다른 애들 밥 먹고 있는데 애만 왜 이러지 응 이 새끼 자꾸 나한테 없거든요 오늘 활동에 너는 뱃살 거야 오 이거 알아? 이거 놀 줄 알아? 아 잠깐만 저기 카메라 이 카메라 안 돼 귀여워 아 아까 애 아니야? 아까부터 사람만 보면 도망가요 와 거기 큰 곳이었네 봤어? 여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복이 낙으면 애들한테 준대요 봐봐 많지 이거는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저 반드시 잡고 애들한테 주겠습니다 갑자기 반손 중에 왜 손톱 잘라? 조남이 비리네 너 낚시 해본 적이 없지?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가위 다이 안 써 이거 손톱 쓰는 거야 그것도 그러면서 조남이 비리고 어디 주시려고 안 던지도 될 거 같은데 먹어줘 제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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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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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미안해 애 뭐예요? 블랙 아 고양이 있다 저기 고양이한테 이쪽 오자 미안해 잘 먹을게 야 이거 먹나 와대 와대 괜찮아 괜찮아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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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모래숲 시작한 오픈 진짜 돈모래숲이네 걸렸어 걸렸음 걸렸음 어우 너무 크다 우와 고양이 어디 있을까 아까 도망가고 고양이다 이거 괜찮아 먹어 이거 조금 비켜줄게 이리 와 이거 먹어 미안해 잘 가 잘 가 바이바이 잘 먹어 은누라 낚시 잘하지 낚시 잘하지 우와 걸렸어 엄청 커 진짜 너무 고마워 포기야 근데 너무 운이 안 좋아 나한테 낙인다니 애 아까 애 아니야? 애는 도망갈 거 같아요 맛있게 먹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손 모아서 해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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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숨었네 봐봐 보여요? 아 경계하네 아니 내가 준건데 왜 경계하는데 나랑 친해지면 줄게 오이데 이쪽 본다 아 반응 됐다 x2 오오唐 그다 x4 어우 원호 하나 다 손 마리 잡았어요 배 아프냐 낚시 끈들어 배 아프냐고 개고쓰예요 애하고는 사내될 수도 있을걸 k inspired by 와주면 안될까? 너마 고기다요? 아야 뭐랬어? 오 좋아하네 와 진짜 귀엽다 냐옹 다비티 그라사이? 이오 다비티 오이시? 아하 사유나와 다들 낮잠짜네 아냐옹 애들 졸려서 안 먹을 거 같은데?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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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래? 이거 이거 먹을래? 아 어떡해 소름나 사와 용기야? 어이 자는 거 맞지? 얼마나 잠이 많은 거야? 그 앞에 물고기 들고 가자고? 먹고 싶어? 줄까요 애한테? 너무 원하는데? 어잉? 만져도 될 거 같은데?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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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는데 그냥? 없어 미안해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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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나 경계하는 고양이 아니야? 어 맞잖아 경계하는 애야 야 은근히 나 좋아해 나 좋아하지 왜 자꾸 타러 오는데 나 간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 온다 마주 나와주는 거야 바이바이 다음에 더 올게 바이바이 같이 가까? 같이 가자 같이 가까? 같이 가까? 같이 가까? 아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와 이제 이제 좋아하는 거 봐 봐봐 우와 이제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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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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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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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덕